자, 우리 이제 수업 시작하죠. 투자론. 투자론 중요하죠. 올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투자론이죠. 투자론. 전에 5문제, 6문제 계속 나오다가 5, 6년 나오다가 작년에 8문제가 나왔어요. 올해 적어도 7문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문제 가장 많이 나오고 어려운 단원이다보니까 출제자가 아무리 쉽게 내도 어렵게 느껴질 거야 라고 하면서 나이돌 높일 때 투자론 문제를 많이 끄집어내서 문제를 출제해요. 투자론 보죠. 잘해야 된다.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건 버리겠지만 다 버리면 안 돼요. 통으로 버리면 안 되고 그 중에 그 테마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건 알고 넘어가야 되고 어려운 것들은 내가 버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분 부분을 버려야 돼요. 통째로 버리면 안 된다. 자, 일단 내용 한번 보죠. 첫 번째 레버리지 효과. 그 다음에 자기자본 수익률인데 레버리지 효과는 뭐예요? 레버리지가 뭘까요? 레버리지. 지렛대라고 하는 건 우리가 투자할 때 지렛대로 사용되는 건 뭐예요? 남의 돈이죠. 타인 자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인 자본을 레버리지라고 얘기해요. 빌린 돈 얘기하는 거죠. 빌린 돈 얘기할 때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입액 두 글자 부채. 부채라고 하죠. 그래서 남의 돈을 빌릴 때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효과는 뭐냐면 자기자본 수익률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할 때 자기자본 수익률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이걸 레버리지 효과라고 얘기해요. 이게 만약에 커진다라면 좋은 거니까 정의 레버리지, 작아지면 부의 레버리지, 상관이 없으면 이건 중립적 레버리지라고 얘기해요. 제로라고 쓰는 거죠. 중립적 레버리지라고 한다.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와 자기자본 수익률. 특히 여기서 계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아야 돼요.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거. 레버리지는 남의 돈을 얘기한다. 지렛대, 레버리지, 타인자본.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거나 전세금을 안고 투자하는 것이 레버리지 예고. 레버리지 효과는 남의 돈을 이용할 때 부채 비율에 따라서 남의 돈을 빌리는 정도죠. 남의 돈을 빌리는 비율에 따라서 자기자본 수익률이 변화되는 거예요. 얘가 중요한 거죠. 다른 수익률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자기자본 수익률이 변화되는 거다. 우리가 자기자본을 줄여서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지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분 수익률이 변화되는 효과를 레버리지 효과라고 한다. 이때 중요한 건 출제자가 항상 남의 돈을 빌렸을 때 출제되는 지문이 있어요. 남의 돈을 빌릴수록 레버리지 효과는 커지겠죠. 그래서 자기자본 수익률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날 거예요. 돈을 안 빌리면 레버리지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거고 많이 빌리면 더 크게 나타나겠죠. 자기자본 수익률의 변화가. 그런데 돈을 빌리면 위험이 어떤다? 커진다. 이거 까먹으면 절대 안 되고. 돈 빌리면 발생하는 위험을 뭐라고 한다? 금융위험이라고 하죠. 금융위험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위험 또한 커진다. 전에 같은 얘기인데 3번과 4번은. 그러면 만약에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 레버리지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금융적 위험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다. 모두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금융적 위험. 남의 돈을 안 빌리고 투자했을 때 나타나는 금융적 위험만 모두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기본적으로 외워둬야 될 거. 남의 돈과 내 돈을 합치면 총 투자액이 되는 거죠. 총 투자액. 내 부동산에. 내가 A 부동산을 사는데 총 10억을 썼대요. 그럼 A의 가격이 얼마니까? 10억이니까 총 10억을 쓴 거예요. 남의 돈과 내 돈을 합쳤을 때. 그래서 총 투자액과 뭐랑 똑같다? 부동산의 가치 가격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한번 잠깐 보죠. 대부 비율이 있었어요. 대부 비율. 대부액의 비율이죠. 그럼 대부액이 어디 가야 된다? 위에. 대부액이 위에 가야 돼요. 그러면 투자한 돈 중에 빌린 돈이 얼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투자액. 여기 아래는 전체 해당되는 거죠. 전체 분의 특정값이니까 여기는 총 투자액 이렇게 쓰는 거예요. 총 투자액 분의 대부액. 총 10억 중에 4억 빌렸다. 0.4 40%가 대부 비율이죠. 이걸 다른 말로 여러 개 쓴다 그랬어요. 대부 비율을 융자비율, 대출비율, 저당비율, 차입비율 여러 가지 쓰는데 이걸 또 뭐라고도 하냐면 LTV라고도 해요. LTV를 뭐라고 있냐면 담보 인정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담보로 인정해주는 비율이 얼마나 될 거냐라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는 LTV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뭐분의 뭐냐면 가치분의 대부액을 쓰는 거예요. 가치분의 대부액. 그러면 10억 중에서 빌린 돈을 4억만 빌려주겠다. 그럼 10억의 주택가격 중에 4억만 빌려주겠다는 건 담보로 몇 억만, 4억만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얘와 얘가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뭐라고? 같은 비율이라고 본다 그랬어요. 대부 비율을 LTV라고도 한다. 얘와 얘는 같은 거예요. 총 투자액만큼 부동산 가격과 똑같을 거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 모르면 또 절대 안 되죠. 빌린 돈을 얘기하죠. 타인자분, 두 글자로 부채, 대부액, 대출액, 융대액, 차입액 다 빌린 돈, 남의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외우지 못하고 투자룸 공부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외워둬야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부채, 서비스액. 상환액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학교론에서 빌려서 갚는 상환액은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금 얘기하는 거예요. 부채에 대한 서비스로 줘야 되는 돈은 상환액을 얘기하는데 이건 원리금, 원금과 이자의 합을 얘기한다.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금융론에서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상환액이 뭐냐 그러면 원리금이에요. 부채, 서비스액. 근데 조기 상환시 상환액 이렇게 나왔어. 조기 상환한대요. 그럼 갚아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중간에. 그러면 조기 상환시 갚아야 되는 돈은 원리금일까 잔금일까? 잔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환액의 의미를 해석할 때 그냥 상환액은 원리금 얘기하지만 조기 상환시, 중도 상환시 상환액이라고 나오면 이건 뭘 얘기한다? 자, 잔금을 얘기한다. 이 두 개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자, 레버리지 효과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좋은 건 정, 나쁜 건 부, 상관없는 건 중립적 레버리지라고 얘기해요. 자, 이때 레버리지 효과에서 그러면 돈 빌린 차입자가 돈 빌린 차입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맞죠?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할 때 돈 빌려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남의 돈 활용해서. 그러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효과가 나타나려면 좋은 효과가 나타나려면 빌린 돈의 대가로 뭔가를 줘야 돼. 뭘 줘야 돼? 이자를 줘. 이자율을 고려해야 돼요. 내가 빌려서 투자했을 때 어떤 수익률이 나타났는데 빌린 대가에 이자율이 더 크면 손해가 나타날 거 아니야, 빌릴수록. 그러면 얘가 좋은 효과가 나타나려면 이자율이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자율을 다른 말로 저당 수익률이라고 그랬어요. 이자율은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이죠. 그런데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이죠. 저당권자가 은행이라고 그랬어요. 은행의 수익률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저당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흐름은 뭐냐면 지분 수익률은 내 돈만의 수익률을 얘기해요. 종합 수익률은 내 돈과 남의 돈을 합친 수익률을 얘기해. 이 저당 수익률은 뭐예요? 남의 돈의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내 돈 수익률, 합친 수익률, 남의 돈의 수익률을 얘기하는데 이자율이 어때야? 작아야 투자자 입장에서 플러스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였죠. 정의 레버리지다. 그래서 지분 수익률이 가장 크고 종합 수익률, 얘를 총 투자 수익률이라고도 해요. 총 투자 수익률, 총 수익률이라고도 얘기하고 저당 수익률이 가장 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가장 중요하지만 34회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게 뭐냐면 원래 항상 정의냐 부냐 얘기할 때 무조건 문제에서 얘를 집어넣었어요. 저당 수익률이 크냐 작냐를 물어보면서 얘가 정의냐 부냐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거 빼고 34회는 처음으로 얘만 물어봤어요. 이 두 개. 지분 수익률과 종합 수익률 중에 지분 수익률이 크면 정의고 얘가 작으면 부가 되겠죠. 내 돈 만의 수익률이 가장 커야 된다라는 거.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죠. 반대로 이제 부의 레버리지는 내 돈만의 수익률, 합친 수익률, 남의 돈의 수익률이 있을 때 이게 반대로 된다라면, 이자율이 크다라면 얘는 부의 레버리지. 돈 빌릴수록 손해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정의 레버리지를 얘기할 때 부채 비율을 높일수록 이라는 말은 돈을 많이 빌릴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진다, 상승한다라면 좋은 거. 돈 많이 빌릴수록 줄어든다 그러면 나쁜 거. 얘가 같다라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뭐라고 한다? 중립적이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중립적 레버리지라고. 이때 이제 우리가 한번 해석할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했는데, 얘가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했대요. 얘가 얘로 바뀌어지거나 정의 부로 바뀌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뀌어질 수도 있지. 라는 거죠. 그런데 전환은, 전환이 되는 것은 부채 비율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부채 비율과는 관련이 없다. 돈을 많이 빌렸냐, 조금 빌렸냐는 전환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즉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했대요. 돈을 빌렸을 때 손해가 발생했어. 그럼 돈을 조금 빌리면 얘가 이익으로 바뀌어질까라는 걸 묻는 거예요. 정의 레버리지로 바뀌어질까? 바뀌어진다, 안 바뀌어진다, 안 바뀌어진다. 부의 레버리지가 나타나면 돈 많이 빌리면 손해가 크고, 돈을 조금 빌리면 손해가 작아지는 거지. 이게 이익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전환시킬 수 있는 건 오직 뭐가 변해야 돼요? 이자율의 변동이 있어야 돼요. 저당 수익률에 변화가 있을 때만 레버리지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리는 변할 수가 있죠. 어떤 방식이냐면, 변동금리 대출 방식이 있죠. 변동금리는 이자율이 중간에 바뀔 수 있어요. 처음에 이자율이 낮았을 땐 정의 나타날 수 있지만, 나중에 이자율이 올라가면 뭐가 될 수 있다? 부의 레버리지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를 보죠. 부채비율의 변화는 돈을 많이 빌렸냐 조금 빌렸냐는 건 레버리지를 전환할 수가 없고 라고 나왔어요. 전환할 수 없고. 얘의 레버리지를 전환시키는 건 뭐가 변해야 된다? 이자율의 변동에 의해서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거죠. 부의 레버리지가 얘가 정의 레버리지로 바뀌어졌대. 바뀌어졌대요. 그럼 무조건 뭐가 변해야 돼? 이자율이 변해야죠. 이자율이 변해야 돼요. 그러면 이자율이 변해야 되는데 얘가 좋은 쪽으로 변했죠? 그럼 이자율이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작아진 거야. 여기까지 해석해야 어렵게 나왔을 때 이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어요. 레버리지 전환은 이자율의 변동에 의해서만 되는 거고, 얘가 이렇게 됐다라면 이자율이 뭐 할 때? 높아질 때 이렇게 변하겠네요. 이자율이 변해야만 레버리지가 전환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얘는 반반씩이에요. 반반. 물론 조금 더 비유를 따지면 최근 10년간은 10번 나올 때 얘가 한 3번 나오고 계산 문제가 7번, 6번 나오는 거예요. 계산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본 수익률 원리들을 다시 한번 해석해 줄 거니까 지분 수익률을 얘기하는데 내 돈만의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이라는 건 수익의 비율이니까 수익이 어디 가야 돼요? 위에. 그러면 돈을 우리가 얼마 벌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한 돈 중에 얼마 벌었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투자를 잘했냐 못했냐는 건 그냥 단순히 1억 벌었냐 2억 벌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억 투자해서 1억 벌 수도 있고 100억 투자해서 2억 벌 수도 있잖아요. 누가 잘한 거야. 1억 투자해서 1억 본 것이 잘한 거죠. 수익은 작아도 수익률이 높은 게 투자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을 따져야 되고 투자액에 대한 수익을 얘기해야 되겠죠. 이걸 수익률이라고 하고 얘가 만약에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면 지분 수익, 지분 투자액을 써야 되는 거예요. 지분 투자액분에 지분 수익 쓰는 것이 지분 수익률이에요. 자기 자본 수익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석할 건 지분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라는 거예요. 즉 남의 돈과 내 돈이 합쳐진 상태에서 수익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이때 부동산 투자할 때는 수익이 두 가지였어. 임대료 수익과 가치상승분. 이걸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총수익에서 총수익에서 이 총수익은 내 돈과 남의 돈이 합쳐져서 번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돈만의 수익이 남으려면 남의 돈의 수익을 빼줘야 될 거 아니야. 남의 돈의 수익이 뭐예요? 남의 돈은 타인 자본이지. 타인 자본의 수익이 뭐야? 수익. 이자죠. 이자. 이자를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빼주면 얘가 지분 수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총수익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임대료 수익을 얘기할 때 다섯 가지가 있었어요. 가, 유, 순, 전, 후 중에 대표는 뭘 쓴다? 순. 그래서 임대료 수익과 그 다음에 자본이득은 가치가 올라간 만큼이잖아요. 그래서 가치상승분 이렇게 써줘야 이게 총수익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순소득과 가치상승분을 더한 총수익에서 남의 돈의 수익 이자를 빼면 지분수익 나오고 지분투자액으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암기할 때 이제 이해됐으면 이해를 하고 암기해야 오래가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암기만 하면 금방 나중에 까먹었을 때 이걸 다시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나중에 잠깐 뭔가 혼란스럽더라도 금방 다시 원점으로 찾아와서 다시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순분이지 이렇게 썼어요. 순분이지 너 순분이지 이렇게 하면서 순분이지로 나눴어요. 순과 가치상승분을 더하고 이자를 빼주면서 지분투자액으로 나누면 순분이지 이렇게 되고 이 식을 좀 바꾸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종종 저 부르세요. 이렇게 종종 종종 저 부르세요. 사측연산을 얘기할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쓰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써야 돼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가운데 괄호 이렇게 그럼 계산할 때 뭐 먼저 해줘야 돼요? 사측연산 계산할 때 소괄호 먼저 계산해줘야 돼요. 이거 먼저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예요 곱하기예요 곱하기 먼저 하고 나중에 더해야 된다 이렇게 계산해야죠.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종합수익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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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렇게 나왔고 이자율이 4% 나왔고 부채비율이 부채비율이 50% 이렇게 나왔대요. 이렇게 딱 제시하고 자기자본수익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적어놔야죠. 종종 저 부르세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가운데 괄호 그럼 얘가 10% 10% 4% 얘가 부채비율이 50%지만 50%를 써야 돼 0.5를 써야 돼. 여기 이미 퍼센트가 있는 값이 있는 거에 곱해주니까 퍼센트 두 개짜라 안 쓰니까 여기 0.5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뭐 먼저 계산? 얘 먼저 그럼 얼마? 6 6% 나오죠. 그 다음에 뭐? 곱하기 6 곱하기 0.5 하면 얼마? 3 여기에 10을 더하면 얼마다? 13 자기자본수익률은 13%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한 번 나왔지만 다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요. 출지자가 또 미친 듯이 또 이거 한 문제를 또 독립적으로 낼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외우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종종 저 부르세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투자로 넘어가서 자 레버리지 효과 돈과 관련된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틀린 거라고 나왔어요. 자 레버리지 효과란 레버리지 효과란 남의 돈을 이용할 때 부채비율의 증감이 돈을 많이 빌렸냐 안 빌렸냐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얘가 중요한 거 얘가 자기자본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영향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종합수익률 들어가면 안 돼요. 저당수익률 들어가도 안 되고 자기자본수익률에 변화를 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문제 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온 거고 두 번째 정의 레버리지가 나왔어요. 정의 레버리지 총자본수익률 종합수익률 저당수익률 이렇게 나왔어요. 정하면 좋은 거죠. 이자율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요. 얘가 얘보다 어떨 때 높을 때 발생한다. 맞고 자 중립적 레버리지라고 나왔으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부채를 변화시켜도 자기자본수익이 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맞고 자 부의 레버리지란 부채비율이 커질수록 돈을 많이 빌릴수록 나쁜 거니까 자기자본수익이 뭐한다?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맞네요. 자 정의 레버리지를 예상하고 투자했을 때 돈을 많이 빌렸대요. 얘 나오면 항상 투자자 묻는 게 있다 그랬죠. 돈 많이 빌리면 경기변동이나 금리변동에 따른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났을 때 위험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진다라고 나와야 돼요. 무조건 돈 많이 빌리면 위험이 뭐한다? 커진다. 투자했다는 위험이죠. 투자했다는 위험을 다섯 가지로 구분했어요. 학자가 금사유법인 이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위험? 금융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금융위험이 커진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5번이 틀렸고